결정되는 마지막 아티스트의 연습실 쟤때 변신하냐 띄웅입니다 와 와트형 와아 이때가 더 잘생겼는데 터미네이터 컨셉이요 그렇습니까? 제이씨 이승이 형 아 대박이다 카운트당 우리의 리더 이승이 형 이승이 형 이승이 형 보이나? 와 진짜 대박이네 폭발했다 3시간 반일까?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저 되게 보들보들해 일단 생각보다 피곤하고 어렵진 않고 오히려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하하하하 그동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진짜 하느, 히든 하느, 히든 챔거 파이브 파이팅 와 유 두 개 몰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레전드네 아, 정원아 진짜 하하하하 레전드 그냥 받자마자 받지도 않았어 심지어 합격 이게 우리 맏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괜찮습니까 저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엔하이픈의 생일이 오케이 그만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 초등 학생 2 와 1 정답 건조대 대단 세발 다장벌 와 진짜 고수다 감동인데? 감동인데요? 나아가겠지만 일단 지금 이 편지에서는 저희 N.I.P.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파이팅 합시다 이 악물이 됐어 왜 이렇게 멋있어 N.I.P.은 잘 됐어 이 이상이 안그러져 근데 없어요 Wisconsin 이거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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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희생씨와 제이씨가 동점이 나왔어요 카메라 푸메 우와 안에 어떻게 힘입니까? K.I.P.은 잘 어울려